자 강톡으로 갑니다 인당 400 루피 였구요 2명 이래서 800 루피 냈어요 예 다즐링에서 대부분 굉장히 안좋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4륜구동만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지프를 예약했어요 이거? 아 뭐 괜찮네 500원 더 타? 오케이 타라는건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저 뒷좌석은 앉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붙어버려요 아예 그래서 뒷좌석은 죽어도 못앉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좌석이 지금 제일 강한건데 저기 어떻게 타냐고 고개 숙이고 완전 구부려 갖고 타야되는데 오케이 넥스원 we can take next one i was trying but impossible 그리고 이게 사실 가격을 제가 알아봤을때 25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400을 했어요 저희는 그게 외국인 가격 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저희가 짐이 많으니까 가방이 많아서 그정도 받는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건 그렇다 쳐요 뭐 낼 수 있어요 400 근데 머리 닿는데 이러고 가야되는데 어떻게 가요 저렇게 타고 가다가는 분명히 디스크 걸립니다 진짜 뭐 다음차를 타더라도 앞에 타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쾅쾅 걸릴 때인데 계속 도로가 안좋아서 머리 그럼 계속 박으면서 가고 고개 숙이고 어떻게 갑니까 말도 안되는거지 아 예 강특가는 지프를 탔는데 돌아다니면서 가격을 어제 다 물어봤었는데 400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지들끼리 담합을 해서 그 가격을 매긴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티켓 샀던 곳에서는 함부를 하고 다른데 가서 샀어요 대신에 자리를 좀 맨 앞자리 줘라 앞자리 두명 앉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정신 생긴 중인데 4시간 잘 가야죠 아휴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요 하하하 모아 하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그래도 괜찮네요 어제까지 굉장히 날씨가 흐리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했었거든요 호텔방에서 바라본 칭텐중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오늘은 시내 투어를 나갈 생각입니다 마트와 간디로드를 좀 둘러볼 예정입니다 제 메뉴인데 이게 빕팁스입니다 면에다가 소스 얹고 계란하고 이렇게 올라가 있네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무덤인 줄 알았네 그래도 색깔이 커리색인데 이거 이 정도면 먹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양이 많은데 넌 또 계란 노른자 이걸 터뜨려서 먹어줘야 맛있지 아 이게 면 자체가 튀김면이네요 음 그래서 아까 크리스피하다고 한 거구나 위에 소스는 약간 좀 덜 난 탕수육 소스네요 딱 느낌이 딱 그 느낌이야 아메리카노 이거 뭐야 미국에 이런 게 있을까요 과연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저는 찍먹 하는데 부먹을 해놨어 하하하하하하 오우 근데 튀김 모모인데 이건 스팀 바구니 아닌가 모모입니다 모모 만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거 딱 모양도 그렇고 이거 혹시 이거 아저씨 이거 혹시 비비고 해서 한 거 아니죠 오우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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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뜨거 네 물이 있는거 바다 바니 버틀 바니 버틀 바니 버틀 바니 버틀 예스 좀 웃긴게 시킴 왕국이 있을 쯤에는 강톡이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근데 영국이 지배하면서 이 강톡이란 도시를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킴 사람들의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문화를 어느정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 동네를 만들고 발전시킨거죠 영국 사람들은 다즐링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역시 휴양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마트마간디 동상이 있는 것은 조금 안 어울리죠 시킴주랑 일부러 인도화 시키기 위한 인도 정부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도의 하나의 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1975년이니까 얼마 오래 안된 시기죠 이렇게 시킴의 느낌은 거의 없어지고 이런 신도시처럼 탈바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가 일부러 이 지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해요 마트마간디가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와 신도시답게 뭐 살이나 이런걸 입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모두 다 그냥 청바지라든지 면바지라든지 이런 옷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간혹 가다가 뭐 살짝 티벳이나 시킴 느낌의 옷을 입으신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어느 신도시라고 해도 믿겠어요 제가 볼 때 여기 평초는 아닌가요 평초신도시? 길이 짧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한 2키로? 2키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끝까지 가면은 시킴에 특별하게 살 그런 기념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왕국 국기를 좀 사고 싶었는데 안파네요 아무래도 인도에서 그 흔적을 다 지워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도 G20 마크가 있네 이것 때문에 제가 한패 대고생 했는데 되게 귀여워 왜 여기 있어? 아 G20 회의 한국이 들어가니까 있었구나 여기 안에 레스터 팬더 얘네들의 고양이 동네잖아요 레스터 팬던데 여기서는 레드팬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 귀엽게 많이 근데 좀 귀엽게 하지 마 이게 약간 좀 짜증이 새끼인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애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레스터 팬던데 야 일어나봐 왜 화가 났어? 찍어줘? 맛있니 애기야? 맛있어? 도넛이고 이건 뭐야? 뭔 빵이야 이거? 고로케 있나? 집에 있었네 다행히 타이콘도 한국인 브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이쁘다. 와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네, 제 채널입니다. 네, 네, 제 채널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나도 찍었으니까 찍어줘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K-drama. K-pop, K-drama. BTS. 네, BTS. 네, BTS. 네, BTS. 네, 나도. 제 이름은? K-R-A-B-E-L-I-E-R. Travelling. 네, K-R-A-B-E-L-I-E-R. I'm always travelling around the world. 오오, 이만. 네. You can do that. Later, when you grow up, you can do that if you want. Okay? But I don't have money. 하하. Bye-bye. Bye-bye. Thank you.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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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MZ로드에 있는데, 헌책방에 어떤 한국인 모임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옷 찾겠습니다, 어딘지. 아, 미치겠네. 이 군방 어딜 거 같아요, 근데. 쉽게 찾을 수가 없네요. 다른 곳. 다른 곳. 아, 여기. 아그라 월. 군납. 군납자문. Okay, thank you. 관계 좀 땡겨서 왔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진짜 이빨이 시린. 군납자문? Yes. What is that silver one? This is local food here. But I want a 군납자문. No, no, just tell me. This is local food. Uh-huh. Silver food. Okay, okay. Yeah, whatever. I need this. Kulab chabun. Do you have strawberry rassi? No, only plain rassi. Mango rassi. Okay, okay. Mango rassi. Mango rassi? Mango rassi, yeah. Mango rassi. And... Pineapple rassi. Pineapple rassi. Okay. There is no glass. Yes, I don't need it. Okay, yeah, yeah. I got a good ice. I got a good ice. I got a good ice. I don't need it. No, no, no. This is 2.0? 2.0? Okay? Just fashion. Yes! One more food. It's very good. I don't do my anything. It's so good. It's not doing this. Kulab chabun and rassi we ordered them. Yeah. Oh, yes. It's delicious. And the next, we have the quollab chabun. A little bit of the espelot that on the two sides are like this. Oh, you want to shake this? Yeah. 아 굉장히 단데 우리나라 약과 있잖아요 약과랑 식감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 부드러운 약과를 그냥 기름이 아니라 설탕 기름에다가 절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과보다 더 기름지고 더 닦니다 훨씬 이거는 하나 이상 못 먹겠다 반가워 먹자 뭐 이거 무슨 벌칙도 아니고 먹는 게 한 번에만 한 번에 먹기 벌칙 아 하나다? 하나다 그래 하나다 가위바위보예요 이거 하나다? 어어 가위바위보예요 아 해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싸 남자는 주먹 남자는 주먹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남자는 안 돼 안 돼 안 돼 남자는 무조건 한 방이야 이겼다 고마워 한 번에 먹기 한 번에 붙여서 한 번에 고생도 화장실 이빨 녹아요 진짜 지금 왜 이렇게 좋아? 너무 달아서 저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아 너무 웃긴다 이겼어 이겼어 왜 왜 기가 왜 먹은 다는 척 귀가 안 되는 귀가야 왜? 그건 고소 때문이지 설마 달아서? 진짜 기가 막히게 달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김치전 이런 게 있구나 아 위에 이제 비계를 얹고 돌리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고기는 냉동이군요 집반찬이 좀 나오는데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내겠어 왜 이렇게 앞뒤가 있어 뒤에 풀어와 있어 케넷이 더 멀어 집반찬 집반찬 청춘소금 삼겹살 이게 낫네 이게 얼마? 28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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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kg? 850kg? 거기 나온 지가 언젠데 밥을 지금 줘갖고 고기는 다 이미 다 타버렸고 아 진짜 어이없네 진짜 전체적으로 음식은 괜찮은데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삼겹살만 추가로 시켰습니다 굉장히 싸네요 추가가 290kg 소비니까 이 정도면 해저지 음식이 굉장히 맛있진 않지만 인도에서 이게 어디입니까 한국스타일이 아니라 무칼타 무칼타 저는 인도와인을 먹습니다 시라즈랑 까벤소비뇽의 브랜딩인데 요거는 주로 남우주에서 많이 하는 브랜딩이죠 호주 스타일의 브랜딩이라서 좀 궁금하긴 해요 술라비니아드라고 인도 중구쯤에 있는 네 그럼 와이너리입니다 13.5도에요 도수가 대충 도수를 보면은 바디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퀄리티가 나오는 레드와인의 동일한 도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고기네요 불고기는 비슷한데 느낌이 근데 국물 왜 이렇게 많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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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건강식이네요 간장으로만 간을 했는데 간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응 그러네요 경험 삼아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간장 물고기 친구 덕분에 이렇게 소강을 누리네요 제가 받아줄게 내가 살게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 왜그래 재미없잖아 오늘은 좀 바쁜 날입니다 히말라야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 동물원을 일단 갈 겁니다 친구가 지금 카메라를 놓고 왔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애기야 안녕 귀엽다 헬로 투데이 스페셜 데이? 오늘 뭐 불교 축제인가봐요 시킨사람들이 전통극장을 다 입고 있네 이렇게 헬로우 응? 아 스태츄 아 스태츄 스태츄 여기에다 기도를 드리는 거래 아 돈도 넣고 아 오 오 멋있어 오자를 다 쓰는구나 아 재밌네요 굉장히 좀 생소한 광경입니다 저기에 무슨 축복을 빌어주는 건가 봐요 지금 나도 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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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택시를 탔습니다 지금 옆에 고등학교 다니는 이 소녀 참 예쁘게 생겼네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아 아 어떻게 알아요 아 콜라 아 아 네 아 아 지금 주라지컬파크에 가고 싶어요. 괜찮나요? 아마 히멜레안, 레드판더, 뷔웨어 레드판더, 그리고 하늘의 레드판더? 하늘의 레드판더, 네 안녕하세요, 2명이요? 인디언은 4루피 4루피 왜요? 다른 가격은요? 100루피? 4루피? 50루피 5루피는 50루피입니다 엔젤스트로페 5루피 2루피 희말라야, 흑곱만 만나러 갑니다 좋다, 방사용 우리야 네 아니 안보이는데, 난 전혀 아, 찾았다, 찾았어 여기 있는 까만거 움직이네 아, 지금 숲 안에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방사용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의 흥미가 잊지 않습니다. 이제 흥미가 잊지 않습니다. 어? 나왔다 나왔다! 산양인데 이거? 아이백스같이 생겼다 주수나야 산맥에 걸쳐져 있는데 네파리나 신, 부탄, 중국에 걸쳐서 산다고 합니다 꿀봐 엄청나고 학교 다닐 때 동물원에 있었는데 일반 그냥 표공인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살았던 그 표공인 것 같습니다 지민이, 지인들과 함께 하였다 그들이 거긴 백스에 걸쳐서 참 가득하자 지민이, 당신은 볼ич과 아이들이 불만해주면 이렇게 생장되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장되고 그럼 이런 식을 하게 됐으니 여기? 좀? 그래서 여기? 저기? 조용이upun도? 조금? 한번만 더 이쁘어 한번만 더 이쁘어 귀여워 진짜 귀엽게 새끼 진짜 귀엽게 새끼 안녕 잘 지내 너무 귀여운거 아니니? 안녕 안녕 안녕